안녕하세요 연세입니다 오늘은 버거킹 신메뉴인 기네스 통 베이컨 와퍼를 먹어 보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단품 8,500원 세트는 1,500원 이에요 꽤 비싼 편이고 5월 말까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하시면 쿠폰을 주거든요 그 쿠폰을 적용하면 단품 가격에 세트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물을 볼게요 내용물은 양상추랑 소스도 많이 발려져 있고 토마토 양파 그리고 베이컨이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패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만든지가 꽤 됐나 살짝 눅눅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만들어 놓은지 오래된 것 같아요 일단 잘라서 단면을 보여드릴께요 어 근데 방금 소스 먹으니까 소스는 맛있다 일단 단면은 아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 눅눅해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아이고 이게 다 내용물이 흘러 넘쳐요 일단 먹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저는 베이컨이 통으로 들어있어서 씹는 맛도 있고 맛있어요 베이컨 베이컨 다른 햄버거에 들어간 베이컨은 얇아서 깊는지도 잘 모르겠고 씹는 맛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확실히 두꺼우니까 소스도 다른건지 약간 바베큐 소스인데 맛있어요 그래도 가격이 좀 비싸서 바로 만든거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좀 쉽기도 했고 베이컨 특성상 이게 만들어놓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딱딱해지는데 이것도 살짝 딱딱하기 전으로 가고 있어요 치즈도 들어있는건가 이게 아마 치즈가 녹은 것 같아요 아닌가 치즈가 달린거 15화 기름이 너무 맛있었네요 굉장히 맛있었는데 아무래도 베이컨이 두꺼운게 들어가다보니 느끼한 맛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이런 느끼함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버거킹 신메뉴인 기네스통 베이컨 와퍼를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는데 약간 느끼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야채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이 햄버거치고는 좀 비싼 편이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맛있었어요 오늘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점이 필요하다 그냥 내 맘에 찍어먹을까 그냥 내 맘에 찍어먹을까 그냥 내 맘에 찍어먹을까 이렇게 잘 안먹어버려야 해